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 시장통계기구 WST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5,2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는 작년보다 19.7% 증가한 규모로 WSTS가 올해 3월 제시한 10.9%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1.7% 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예상 매출액은 약 1,50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9.4%를 차지했습니다.